오늘 말씀은 2사에서 2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나의 정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국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국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리라. 아멘. 자 2사에서 20장 말씀은 언뜻 볼 때는 애국과 구수에 대한 어떤 재앙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받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스루가 그때 사르곤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 다르단을 그 아스도스로 보냈다 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이 아스도스는 바로 블레셋의 도시죠. 다르단은 아스루의 군대 장관으로서 블레셋을 무너지기 위해서 다르단을 보내서 그 블레셋이 다르단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해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해변가 날아져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여왁께서 이제 아머스의 아들 이사에게 하신 말씀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여기서는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원어에서는 내가 입은 그 배옷을 벗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그러면 꼭 허리띠 끄르는 것 같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배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배옷을 입을 때는 어떠할 때 배옷을 입느냐 하면 죄 가운데 앉아서 애통하며 여왁의 겸비한 자세를 갖추고자 할 때 배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여왁께서 이 이사에게 그 배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또한 내 발에서 실을 벗을 찌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사야가 3년 동안 이와 같이 그가 입었던 배옷. 다시 말하면 그 겉옷을 벗고 또 신발도 신지 않은 벗은 발로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그가 이와 같이 옷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도록 주님이 하였느냐.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눈앞에서 3년 동안 그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3년 동안 그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징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녔냐 하면 애국과 구수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죠. 그럼 유다 사람들이 지금 블랙셋이 아수로에 의해서 무너진 것, 또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애통하던 배옷도 벗어버리고 신발도 벗어버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징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녔다라는 이 징표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국과 구수가 그와 같이 아수로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 백성인 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여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치리하시는 만유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뭐예요? 두렵고 떨라고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유대에 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 말이죠. 내가 이와 같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에게 고통을 줬던 나라들을 징치하며 내가 아수를 세워서 저들에게 이와 같은 멸망을 이르게 하는 자, 곧 내가 너희의 여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환란과 그 어떤 소식과 어떤 난리의 소문이 딸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만 믿으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돌이켜 회귀하고 내게 나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유익하게 한다고 의지했던 것, 나에게 어떤 부기와 쾌락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회귀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사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이루는 것을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위에 보여지는 모든 징조와 예표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돌이켜서 회귀하고 내게 나오라 이 말이죠. 이사야가 왜 이 배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웃 나라로부터 자꾸 침략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그 배옷을 입었던 겁니다. 이 시점은 블랜셋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유다도 곧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귀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배옷을 벗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신발도 벗어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징조를 보여줄 것과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인 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유다가 우리도 저렇게 구수처럼 애굽처럼 부귀 영화가 있으면 강대했으면 이런 것들 또 구수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애굽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놀랍고 부끄럽게 되어지는 건 수치가 드러나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이러한 일이 있죠. 우리가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수치가 드러나는 사건을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악은 반드시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이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드러내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사야가 배옷을 입은 것처럼 그 유다의 죄와 그 애통하는 상태에서 주님은 이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셨다. 수치가 드러나는 건 바로 죄악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수치가 드러났다 라고 표현해요. 이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그 수치를 가리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무엇이 그들 안에 있었냐면 죄의식이 드러나서 그 죄의식에 의해서 그 수치가 드러나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옷이 벗겨져서 볼깃짝이 드러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유다야 너희들도 내 앞에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회귀하고 돌이켜 돌아올 때에 그들은 그 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의미죠. 4절에 그 애굽의 수치를 그들이 보게 하는 죄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을 받고 나면 끊임없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납니다. 내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죄를 드러나게 하느냐?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귀하며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10편 42편 14절에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말이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의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여와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다윗이 지금 20편을 쓸 때는 어떤 때예요? 사올 왕이 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그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자는 다 수치로 낭패를 당하고 또 그 다윗이 해를 받기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우리에게서 죄가 드러나게 하면서 또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의식을 가지고 죄의 의식 속에서 빠져서 그 어둠 가운데 더 더 더 무너지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의식으로 말면 멸망에 처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을 때 그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나를 가리려고 뭔가 내 의를 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자꾸자꾸 나를 감싸고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회귀하라는 겁니다. 2사 6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무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체가 죄인이요. 마음에 품은 게 죄인이요. 그래서 어떤 뜻을 세우는 것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도 다 죄였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수치를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햇빛에 말라버릴 잎사귀같은 더러운 옷가림일 뿐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장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단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바로 이 수치를 당하는 그 죄악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수치를 가리우고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토를 우리의 구소주로 우리의 구원주로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 의식 가운데서 심판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아수르가 구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 그리토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만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가 구원의 길로 준비한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모든 수치를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덮어주리라라는 약속입니다. 가죽옷,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고 나온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재물로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어요. 바로 의의 옷이 되어주신 겁니다. 다만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길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토께 나오게 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에 그날의 이 해변 주민들이 블레셋 주민들이 말하기를 또 유다 백성들이 또 그걸 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 중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사람은 의지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여 정치인들의 하는 걸 보면 좀 이 사람이 하면 우리 나라가 좀 더 잘 정치를 해서 낫게 해줄까 또 저 사람이 하면 그럴까 하다가 아이고 그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다. 누구를 해도 결국은 다 믿을 게 못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오 우리에게 진정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였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이 애굽을 믿었는데 이 구슬을 믿었는데 어찌 된 일이냐 이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저렇게 무너지니 이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너희의 도움은 오직 나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너희의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나아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도록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죄악의 고통들이 주위에 있고 난리와 소문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들을 우리가 듣고 있고 뭔가 해도 안 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자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초등교사가 되어주는 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의롭담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갈라자서 3장 22절 말씀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셨고 갈라자서 3장 26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고 2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하파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와 함께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로 의롭담을 얻은 자가 되도록 하신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이와 같이 궁대기가 벗겨질 정도로 수치가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 스스로 가리려고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누군가와 화친을 해서 그들과 같이 타협을 해서 뭔가 잘 살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급입니다. 출애급을 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 길갈에 첫 발을 짓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했냐면 할례를 명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있기 전에 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청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심판을 이루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수치를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회귀하므로 그 피를 힘입어라 이 말이죠. 여수와서 5장 9절을 보면 그 할례를 해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하께서 여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가난한 땅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너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갔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내 수치가 굴러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서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에는 우리의 죄의 수치는 완전히 굴러가고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2사에서 20장 말씀 보면서 아 19장에도 20장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21장까지 이방인의 심판과 재앙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지나 버릇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뭔가 스스로를 자랑했던 자들은 이와 같이 그 죄가 드러나고 죄악으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통치자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모든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3년을 이사회가 이 일을 보여주고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신 건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 우리에게도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는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아멘